음 자 통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성 동물의 숲에서 통신 빼면은 무슨 재미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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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선착순이다 나무나무 오래 걸려 이거 기다리는게 살짝 거시기하다고 어라 깔끔하군요 어제 유튜브가 아주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업로드하다가 취소되고 업로드하다가 취소되고 덜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되는구나 역시 빈주니마을의 유정님이 올라오셨어요 반갑소 근데 제가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누구지? 헬로우 창을 닫아주세요 닫았어요 어 창을 닫아야 되는구나 보여준다 점점 우리 마을에 손님이 찾아들고 있어 보잘것없는 마을이지만 모쪼록 재미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왠지 토용한테 말을 걸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땡그로이 마을에 땡그로이님이 놀러오셨어요 나랑 같은 애군눈이구만 꽃 뽑아가면은 당신의 머리통을 뽑아버릴 것이야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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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아 에 아 este 아 옿 아 1 야 너무 좋아 사랑스럽군요 제가 애지중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꽃은 정말 좋아해요 꽃 너무 좋아해 까만 딜립 고맙습니다 그리고 뭘 줘야지 아주 애지중지하게 괜찮아 동습하면서 항상 빈번하게 일어난 일 아니던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법 그런 의미에서 다시 초대한다 일할 수가 일할 수가 죄송 소리를 너무 냈네요 개평을 올려겠습니다 아 왜 에러가 떴지 원숭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에러가 떴어요 지난번에도 이런식으로 한번 떴었는데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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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놀러왔나봐요 그렇군요 세명이서 한꺼번에 드글드글드글 들어오면 얼마나 좀 좋아 닌텐도 너무 오래걸리잖아요 이게 나중되면요 이거 기다리기 귀찮아서 귀찮아서 통신을 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반드시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주위에 놀거리가 있어야 돼 먹을거리 또는 놀거리 땡그로이 마을에 땡그로이님이 놀러오셨어요 누가 놀러왔나봐요 이번엔 과연 누구 이번엔 과연 누구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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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둔뚠뚠뚠뚠 그러고 보니 순서가 바뀌었잖아 이번에 2타 이빠시군요 이빠 섬 갈건가요? 아니요 섬을 갈수가 없습니다 내일 이후부터 섬을 갈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마을에서는 반갑소 반가우니까 잡기는 물러가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게 심어야지 말이 씨가 될수가 있어 설마 또다시 통신이 끊길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님 안녕하세요 한라방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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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수 좌수 자수 뚠뚠뚠뚠뚠뚠뚠뚠 아 이거 그건데 아 이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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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여 음음음 뚠뚠뚠 또다시 초댄가 무한 무한 회랑 지옥이다 지옥 뭔가 겁나게 반복되고 있어 겁나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아 잠깐만 이걸 왜 열었어 키동수 멀티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젠장 오늘 안되는 날인가 아 어 누가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놀러가보지 내가 놀러가야지 놀러갈래 인터넷으로 오케이 자 남의 마을로 내가 놀러가도록 하지 녹드론인 제 깃발 좀 뭔 소리죠 그게 엘샤루팸님 그게 무슨 소리요 아 어 어 어 시원해 어 시원해 녹드론인 제 깃발 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깃발 깃발 어디서 어떻게 봐 뿌리마을 깃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놀러갈래 엘샤루팸님 마을로 가서 깃발을 보러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놀러 가실 수 있는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자 알겠습니 알겠습니 저 저 닌텐도 3D에서 있는데 녹드론님과 같이 하고 싶다 아 그거를 제가 오늘 공지를 올릴게요 오늘 공지를 꼭 올리겠습니다 방송국에 어 친구 코드 교환하는 게시글을 딱 하나 올려둘 터이니 어 거기서 서로 꽁짝꽁짝해서 친구 코드를 교환하고 거시기 하도록 하자구요 음 아 이게 좀 짝짝짝 나는 게 통신을 막상 켜서 제가 이 마을에 와버리면요 다른 인원을 구제할 수가 없어 여기서 신추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하니 나중에 포켓몬 XY 같이 뜹시다 좋다고 생각해 나는 걸어오는 배틀 환영이다 하지만 내가 강력해진 후에 어 아직까지는 애송입니다 오늘 포켓몬스터 XY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공부한 오? 오 오 오 나 좀 보세요 오 와리오잖아 그런거 어디서 주워왔어요 오 대단한데? 와리오 코스위미잖아 루이지 뭐자고? 와 와 와 와 와 어디서 왔었어 어디서 왔었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안 주워지지 뚜두두 와 노래가 되게 심착하구나 여기 몇 시지? 대체 몇 시로 돌린 거야 와 비 온다 어디 가셨어요? 좋아 쇼핑 좀 하겠습니다 나 이 꼬깔 모자가 슬슬 질리려고 하는데 오 오 예아 다시 돌아 아 뭐야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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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이 코스위미는 떼고 싶지 않다고 마스크도 있네 팩 마스크 무슨 사림마 같아 범죄를 저질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병 걸린 사람 같아 좋구나 거기 거기 자 자 천장님 뒷꽃무늬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너 하나 구경 좀 하자 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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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 나 통커 어차피 카탈로그 등록도 필요하고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온색쿠키 온색쿠키를 사고싶은데 닌텐도 3DS 내꺼 흔들면요 어 안에 니세트로 합체한 그것이 꽁짝꽁짝 되서 망가질까봐 못하겠어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겁나 무섭다고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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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세요 덕갱이라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흔들어도 될까 불안해서 이거 영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드시는건가 맛있게 들어 행군이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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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세요 CJ0835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이거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구누구님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뜬 다음에 몇 분 뭐야 한 5초 후에 말을 해야 되는건가 아니면은 글씨가 보이자마자 내가 말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들리는건가 그걸 겁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 한달의 방송인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싱크에 대해서 음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오고 10초 후에 말을 하는데요 보통은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을 해도 보자마자 말을 해도 들리는거 같더라구 잘 모르겠쌍 좀 늦게 해야 되지 늦게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어떤 분은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뜨고 바로 하이 이렇게 쳐버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그렇구나 내가 바로 말을 해도 들리겠구나 이 생각이 되거든요 흐흫흐흫 자 뭐 글린대로 하자 바로 인사해야지 어 그거 그거 아닌가? 그거 사무스 시무스인가 사무스인가 그렇구나 닌텐도 아 저 운세쿠키가 그거네요 그거 음 닌텐도 게임 캐릭터들의 아바타를 살 수가 있군요 아 클럽 가고 싶군요 선생님 나 좀 뭐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아 뒷불도 할 게 없어 나간다 말 멜로디 들어보시길 알겠어 마을 멜로디 마을 멜로디는 클럽에서 들으시지 아 클럽에서 마을 멜로디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몰랐네잉? 어디 있어? 문 열대? 모르겠는데? 문 여는 거는 정말 몰라 아 뭘 모르겠는데? 무슨 노래지 이 노래는 알고 있지? 알고 있다고 멍멍아 나 좀 노래 좀 하나 주시면 안 되겠어 나 팬인데 음반 하나만 공으로 주면 안 되겠어요 멍멍씨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이거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 나갔다 들어와서 무슨 멜로디길래 그래? 이게 비 오는 날씨인데요 비 오는 밤인데요 모르겠어 저게 뭐예요? 어 뭐야 스크린에 막 사람 얼굴이 뜨네 어 마을 멜로디도 클럽에서 나오는구나 이거 몰랐네 신기하잖아 루팡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한데 친구야 DJ TK의 파티 나이트 아 나도 배우고 싶어 좋잖아 난 이거밖에 못해요 클럽에서만 한정이야 아 나도 자고 배우고 싶다 아 배우고 싶어 나도 오들오들 떨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싶은데 내 캐릭터는 죽어있어 내 캐릭터는 살아있질 않아 뭐 자 이제 그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겁나게 배우를 납자 좋지 않은가 나오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엘샤르핌씨 어 뭐야 잠깐만 여기 왜 여기 왜 뭐 뭐 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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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펠리씨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하하 하하 그렇구나 나우나우 낚시 낚시가 끌리는 투나잇 어떠한가 이렇게 비오는 날씨에는 르르르레어가 뜬다고 르레어 피라루크를 한번 낚아보지 않겠는가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음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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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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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백합이구요 어우 디글디글하구만 에이 조금 정리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거 왜 안 심으셨어요 맛있는 체리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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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심어서 어? 개체수를 눌려야 되지 않겠는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어 보통 체리나무였다가 바로 새로 심고 맛있는 체리가 자랐을 때 한번 흔들었는데 안 주웠구만 좀 주우세요 그런 의미에서 자 나 오늘 밤 낚시에 한번 빠져볼랍니다 낚시 한탕 진탕 빠져가지고 와 진짜 나보다 들었구만 이거 정리 좀 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어우 지저분해 어우 남자 냄새 BJ마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중해라 집중해라 물고기의 마음가짐을 농어 농어 좋지 나 오늘 밤 피라루크를 반드시 이 마을에서 낚아가도록 하겠소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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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아 으아 바로 무냐 으아 이런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완큐에 물어버리는 남자다운 물고기였어 대단하잖아 큰거 큰거 겁나게 거대한 겁나게 거대한 죄송해요 이거 뭐야 대신 뭘 이렇게 땅에 묻어났는지 굉장히 살짝 소름돋는 마을이야 가는 길마다 무언가가 묻혀있다 이게 피라루크가 아 그냥 가구나 오십니까 그렇군요 살짝 끔찍했다고 뭘 저렇게 묻어놨는지 피라루크가 바다에서 나오는 건지 강에서 나오는 건지 자 잡초는 뽑아드리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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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끼시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도 되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팔려면 굉장히 곤아프다구요 저장 강박증 으아 다 팔아치우라고 친구야 중고품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팔면 돈이 됩니다 돈이 된다구요 어 이거 누구야 당신 아 무뚝시 지난번에 인사했잖아 아휴 큰 돈 써가지고 기부를 했습니다 나같은 촌장이 어딨어 세상에 대단하지 않은가 없어 없잖아 확실히 이 마을은 낚시하기가 겁나게 편하네요 지형이 우리 마을이랑 우리 마을이랑 너무 틀려 너무 기똥차잖아 자 잡아봅시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아 아 아 아 아 아 농어 정말 좋아하지 음 이 세상에 농어만큼 맛있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 농어 정말 좋지 음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난 무조건 대어다 무조건 크기로 승부하겠어 음 지금 몇시지? 이 마을은 도대체 몇시지? 아 8시구나 똑같네요 시간이 좋군요 굉장히 노래가 듣기 좋잖아?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에잇 가 한바퀴 또 강을 따라서 돌아보자고 겁나게 거대한 물고기가 필요해 자 물고기 쬐깐한거를 전부 쫓아버려 그래야지 어 새로운 그래야지 새로운 음 물고기가 리젠이 되오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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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뭐야 사라졌잖아 에잇 시크한 사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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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되나? 어? 된다 되잖아 자 아 아 뭐야 어 이런 젠장 굉장히 먹튀겨 빠른 친구로서 어 그러고 두두두두두 네 반갑습니다 시크한 사과님 루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엘샤루핌님 마을에 놀러와서 열심히 낚시 시도중 피라루크를 오늘밤 나 잡아가도록 하겠어 이게 근데 엘샤루핌님이랑 어 친구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놀러오실 수가 없어요 애석하기도 말이지 자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피라루크가 지금 시간에 나오나요? 여덟시 지금 시각 여덟시 게다가 비도 오고 어 1년 내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눈 오는 날씨에도 어 피라루크는 강에 나와요 아 그런가요? 된장! 나 뭐한거야 물론 강도 돌긴 했지만 바닷가를 더 많이 돌았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도대체 이건 뭔가 그래픽포그인가? 아 지난번에도 봤잖아 저거 오 죽어버린 나무구나 어 응 으음 뚜루뚜뚜뚜뚜뚜 악장님 요즘 아프리카 운영자님이 음란하거나 이상한 닉네임을 지은 유저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러군요 그거 기순식이 아닐 수 없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방에 들어오면은 난 좀 어 곤란하다고 내 방송은 굉장히 청결한 것을 어 중요시 하는데 말이지 강에서 농어급의 물고기가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놈아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지 일단은 강을 돌아다니면서 쫓아내야 돼 송사리들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 피라루크를 볼 수가 있어요 집중하면은 30분 안에 잡을 수 있어 나 오늘 밤 피라루크 사냥에 나선다 이 녀석 내가 어 놀러오세요 동물의 스무스 네녀석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 말이지 티오 나와의 동물의 스무스 코빼기도 구경도 못했어 아 근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아 내가 눈이 어두워 쉭쉭해서 말이지 안 보여 어 없는데 어 아 이거 좀 작은데 에이 그래도 한번 잡아보자 심심하니까 나갔어 나갔어 큰일 뺐 그래서 그래서 완두완두 마을에 녹두로다 빠샤 어 매력있는 친구야 그냥 있는대로 다 낚아야지 이거 다 돈 아닌가 타아 이제 감 잡았어 어 왓지스 아로와나 이거 뭐야 오 오 짠 이거 뭐세요 아로와나라는 뭐야 누구야 오 누구야 누구가 쳐들어져 난 이 사이에 재빠르게 화장실 좀 후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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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 massage 친구가 등록이 되어있었군요 하이하이 반갑소 바울님이 놀러오셨어요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물러가라 잡기를 떼어주겠습니다 물러가라 비오는 날에도 되네 넷 increased 에이차르핌님 나 이거 부러보고싶어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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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이거 허락좀 허락좀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public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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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봐도 됩니까 불어도 되엄 귀여운 척 불어도 되엄 응 허락을 받아버렸어 자 불자 나 저 그냥 뭔가 엉 뚫렸어 응 기분 좋아졌어 어 잠깐만 나 버튼을 안 눌렀었는데 어 비전인가 무슨 상황이지 자 우리 한번 낚시에 다시 도취되어 봅시다 낚시 한번 진땅해가지고 대여하나 으 에이 이런 송사리 괜찮아 나 아로와나는 뭐지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요 새로 종인긴 종인가봐요 아로와나 아로와나 좋잖아 아 아 아 눌렀다 눌렀다 무지개 성어 좋군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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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꿋칠꿋칠 긴장해라 그렇지 잡아내는데 성공했어 에이 니 싫어 니 좀 싫다도 어 큰일 뺐쓰 이 녀석은 너무 흔해가지고 얼굴을 보기가 싫구나 자 낚시 좀 잘 되십니까 어디어디 자 구경 좀 하자 어디어디어디 이거 콩 뿌리면 되나 자 잡혀라 오 오 누치 누치인가 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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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오 오 왔어 왔어 왔다네 어 안보인다네 대어의 냄새 대어의 냄새 이것은 대어의 냄새 아닌가 어 아닌데 좀 미세한데 좀 살짝 야 거기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잡니 친구야 어떡하지 어쩜 좋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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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살이잖아 이거 송살이네요 송살이 어 어 있는 tucked 지금 든 게 너무 많았어 내가 올려도 되나 이거? 만지작 정도는 뭐 자 깔끔하게 팔아보자고 팔레 좋아요 자 또다시 나 낚시 한번 빠져보고 싶구나